안녕하세요 붕어다방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4차 조사로 거듭난 이병학 조사와 함께 성남천 붕어다방 라이브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제가 사실은 거창하게 카메라와 엘티 장비 다 준비했는데 낚시터에서는 그런 장비가 전혀 쓸모가 없네요 제가 여기 와서 오늘 촬영한다고 드론으로 윙링거리고 한 15분 윙링거렸더니 물고기가 다 도망갔어요 딸기, 딸기향 아니 붕어가 딸기향을 알아? 딸기향을 되게 반응이 좋다니까 글루텐은 반칙이었는데라고 하는데 왜 반칙이야 글루텐이? 딸기향이 너무 잘 잡혀서? 딸기향이 너무 잘 잡혀서? 딸기향이 너무 잘 잡혀서? 딸기향이 너무 잘 잡혀서? 낚시대, 거치대 겸, 테이블 겸, 의자 겸 아 이 파라솔이 한 겹이 아니네? 이중이에요 이중 이중 이런 건 누가 만들어요? 가게에서 가게에서 메이커에서 가게가 뭐야?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 자 오늘 간식 마들렌과 쿠키 랜이 본 테이블 신상이랍니다 하늘은 좋은데 물고기는 안 낚이고 붕어다방 오늘 일정분 닫아야 되나? 아 잠깐만 있으면 나온다니까 나온다고? 얘네들이 얘네들이 보고 있는 거 같아 아 얘네들이 준비가 안 됐나? 방송에 나올 준비가 아직 선배 물고기 낚으면 오늘 라이브 방송 종료한다 잡았다 잡았다 오예예예예예 오호 토종붕어네 아 토종붕어? 와 지금 보신 분은 붕어 낚는 것이 라이브로 본거야 어디가 예쁘대는 거지? 입하고 눈이 되게 순하게 생겼잖아 입 입하고 눈이 순하게 생겼어? 동글동글한 만지지마 아파 토종붕어는 뭐가 달라요? 토종붕어고 다른 것들이 달라야지 얘는 기준이니까 아 얘가 다르지 않구나 아 그렇구나 가운데도 멀리 슉 오 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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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20은 안될 것 같고 정확하게 코에 딱 걸었지 여기 음 그럼 이게 제대로 입지를 얘도 예뻐요? 네 똑같네요 얘도 손아 아까 개 같은데? 내가 보기 똑같이 생겼는데? 쑤옥 나는 헬만큼 했어 내가 한게 없어 자 오늘 2019년 충북 청주시 성남천 1원에서 진행한 붕어다방 라이브 최근에 사짜 조사로 거듭 태어난 이병학 조사와 함께 했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붕어 왜요? 오 입지라도 안 먹어 아니 어떻게 해 자 붕어 다방 안녕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